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에 키네마스테에서 동영상에서 오디오 즉 음악을 추출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파일은 없고 동영상 속에 있는 음악을 뽑아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크로마키 화면인데 프레임 시키볼께요 자 이런 음악이 지금 현재 크로마키로 지금 제가 꾸민 여기에서 이 음악이 어디 있냐면 이 파일에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 속에 음악이 들어있어요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이 음악이 들어있는데 이 음악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음악이 있죠 음악 아이콘 여기 현재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이걸 누르든지 이걸 눌러서 음악을 차단 뮤트 무음으로 만들든지 혹은 100%로 되는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0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이와 같이 빗검치게 만들면 소리가 안납니다 혹은 이것을 100으로 된 이것을 0으로 만들어보세요 0으로 내려가면은 어느 한쪽만 하면 되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것만 터치하겠어요 이것만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음이 안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럼 프레이시켜 볼게요 프레이시키면은 음이 안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 유명한 명곡 비제의 카르멘의 투사라는 그 유명한 클래식 있잖아요 그 음악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제가 mp3 파일은 없고 동영상에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서 미디어에서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즐거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 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터치해서 프레이 해 보겠어요 이와 같이 비제의 카르멘이 투사라는 곡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동영상이죠 여기도 보시다시 보세요 2분 56초 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1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의 그 해상도는 192 0x1080 픽셀입니다 그리고 29 fpx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을 타임랜에 가져오려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밑에 아래쪽에 여기 파일이 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이 왔어요 여기 파일이 오고 화면을 이렇게 끊은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면은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저장하고 플레이 시키면은 저 처음부터 한번 해 보세요 bj 카르멘 처음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은 없애 버리고 여기에 있는 오디오 다시 말해 음악만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터치해서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게 여기 오디오 추출이 제일 하단에 여기 있죠 오디오 추출 그래서 타임라인의 첫 번째를 첫 번째 말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와 같이 오디오 추출이 이렇게 하단에 생깁니다 그전에는 이 오디오 추출이 어디에 옛날 버전에는 오디오 추출이 가위로 된 아이콘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터치로 하면은 오디오 추출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터치하겠어요 터치했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이거 있죠 점프 이걸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파장이 여기 보이죠 파장이 음악이 그래서 Let's Treaders from Carmen by BJ라고 써놨죠 카르맨 투스와 BJ 여기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확장자가 MP4로 되어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 음악을 추출해서 이렇게 음악 파일을 이렇게 떼어왔습니다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현재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눌러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동영상은 삭제해 버리겠어요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을 눌러 보겠어요 그럼 이게 삭제되겠죠 쓰레기통을 터치합니다 휴지통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사라졌어요 보세요 화면에서 사라졌죠 이거 이거 뭐죠 타임라인 확장을 다시 눌러보면 여기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음악 파일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음악 파일만 그래서 이와 같이 음악이 음악 파일 MP3가 없고 동영상 파일만 있을 때 그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해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디오 추출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제가 이거 삭제해 버리겠어요 이렇게 오디오 추출하지 않고 오디오 추출하지 않고 요 음악은 지금 추출된 요건 삭제하겠어요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디오 추출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레이로 터치합니다 레이로 터치해서 미디어에 가서 아까 절개 찾기해서 아까 똑같은 그 네 카르멘의 투사 있죠 이거 카르멘 투사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왔죠 왔는데 여기 현재 저장을 하면은 프레이가 되겠죠 그럼 요걸 오디오 추출하지 말고 요걸 선택을 해 가지고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메뉴에서 이거 저 여기 가면은 알파라는 게 있죠 알파 여기 보세요 알파 불투명도 있죠 이걸 갖다 터치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끊게 보이는 이 화면이잖아요 이것을 불투명도 완전히 안 보이게 제로로 갖다 놓고 0에도 갖다 놓아 보여요 0에도 갖다 놓으면은 이것은 이 화면에 이 모니터 여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해도 아까 오디오 추출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화면에 아까 투사 있는 거기 없어졌죠 투사 이거 다시 여기서 알파를 여기서 이 투사를 선택한 다음에 알파에서 불투명 돼서 이렇게 올리면 이거 보여요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100%에서 0으로 갖다 놓으면 화면은 안 보이고 음악만 남겠죠 이렇게 해도 오디오 추출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여기서도 지정해 가지고 프레이하면은 프레이하면은 똑같죠 그래서 오디오 추출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이상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